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2월도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나 보니까 토요일날 1월날 2월도 어떤 설날도 끼고 또 영업일수도 정말 매우 적은 날이어서 보험 설계사분들 특히 보험업계에 일하신 분들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 보험왕은 평달 대비 많은 업적을 했고요. 저희는 열심히 쭉쭉쭉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아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또 이렇게 더 잘하는 의미로서 더더욱 상품 비교해서 좋은 상품 추천해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3월에 일단 바뀌는 부분들 3월달에 일단은 항상 보험회사는 피크예요. 2월달에는 비수이라고 했으면 3월달은 정말 성수기고요. 왜냐하면 3월달에 많은 상품이 개정이 되고 또 4월달부터 보험료가 인상이 돼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싸움이라면 12월이 어떻게 보면 회귄년도 마감이잖아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아무래도 3월이 마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월부터 모든 보험시장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3월까지 예정이율이 4월달부터 인하가 돼서 보험료가 4월달부터 인상이 소폭될 예정이고요. 보장 내용도 많이 바뀌 예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월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만큼은 제가 1시간 반 정도 될 거예요. 뭐 길면 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험 설계사분들 혹은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 보험망 채널을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면 제가 좋은 정보로써 가성비 대비 아주 좋은 상품들을 많이 추천해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DB 손해보험이에요. DB 손해보험이 3월달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요 상품은요. 여기 보면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참조웨밀리가 아무래도 대표 상품이죠. 그리고 그때 보면 아이러브 건강보험. 작년 10월부터 아이러브 건강보험이 10%에서 15% 정도 매우 저렴하게 되면서 수수비랑 진단금 정말 최강점을 불리면서 지금까지 엄청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2월달에는 한시적으로 KB 손해보험이 15% 할인이 되면서 보험료는 솔직히 DB보다는 KB가 좀 더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수수비나 이런 쪽은 워낙 DB가 좋다 보니까 제가 DB 손해보험, KB 손해보험 조합으로 같이 세트해서 혼합설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과 가입을 하시는데 어린이보험 또한 아무래도 DB 손해보험을 많이 지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3, 4, 5 착한 간편 보험인데요. 아무래도 유사함 진단금이 2천만 원까지 돼요. 유병자보험은 원래는 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유사함 진단금이 2천만 원.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요. 이러면 화면 좀 딸리네요. 이렇게 풀어갈게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참 좋은 운전자보험. 아무래도 업계 최대의 자동차 부당 식사 등급이 56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여기 보면 피부 지적 가입한도가 아무래도 상향 조정이 됐다는 거죠. 500만 원까지.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잘랐네. 참 좋은 회밀 플러스예요. 내 고객님께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일단은 암이나 유사함 진단 시 가입 1년 내 청구 건수가 2,800명이에요. 매우 많다는 거죠. 신규 암 환자 수도 24만. 정말 많은 수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은 요즘에 필수고요. 암보험 외에도 뇌혈관, 허혈성, 심혈관 그런 부분들을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디비손해보험이 암진단금은요. 90일 이후에 100%예요. 타사는 90일이 지났으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50%거든요. 근데 디비손해보험은 100%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유사함 진단 시에도 가입 즉시 돼요. 타사 같은 경우는 90일 면책기간이 있고 1년 또 감액기간도 있지만 디비손해보험은 가입 즉시 100% 보장이 된다. 자 계속받는 표정하암 치료도요. 1년 이후에 100%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타사 같은 경우는 1년 이후에 100% 되는 데는 거의가 없고요. 2년 이후에 100% 되고 2년 전에는 50%밖에 안 된다. 자 천만 고객 연계 없는 암보험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착한 간편 335 플랜이고요. 또 하나는 참 좋은 간편 325 보험이에요. 아무래도 이 두 개 차이점은 3개월 이내 2년 이내의 입원수술 아니면 3년 이내의 입원수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광범위하게 335가 고지권을 좀 더 광범위하게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착한 간편이 참 좋은 간편보다는 보험료가 좀 많이 저렴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필수단 뭐예요? 표정화감 약물허가 치료비가 새롭다, 유용하다, 알뜰하다. 일단은 암 진단구 없는 별도로 그래서 표정화감도 솔직히 없는 사람도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유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 암 생존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표정화감 치료받으면서 돈이 많이 깨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표정화감 약물허가 치료비로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알뜰해졌어요. 최초 5천만원 지급되고요. 매년 1천만원씩 할 때마다 지급이 되는데 보험료가 단독 5천5백원 스타벅스에 한 잔만 안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은 이름, 다른 보장, 표정화감 비교해요. 일단 매년 지급받는 거 100% 지급시적, 감액기가 그 다음에 갑상선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소 약물허가비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부분들이 타사에 비해서 가입금액이 워낙 높다는 거죠. 자 밑에 보면 천만국의 암수수비 여기 보시면 정말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암진단금이나 계속받는 표정화감 약물치료비 이런 거를 가입을 하셔야 나중에 계속 항암치료 받을 때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 자, 주요 상품으로는요. 어, 잠시만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자, 간편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아팠어도 딥이라면 괜찮아요. 착한 간편 3, 3호 참 좋은 3, 2호 보험이 있으니까 무조건 아프다고 3, 2호 가입하지 마시고요. 이제 설계사한테 제대로 얘기해보시고 3년이 지났다. 하지만 5년 이내나 이러시면 착한 간편 보험 그리고 2년 이내에 2년이 지났는데 3년까지는 안 지났다. 그러면 참 좋은 3, 2호 간편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진단비를 받아야 수수비를 받는다고요? 간편 보험은 수수비가 우선이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간편 보험은요. 모든 게 중요하지만 가입 전 질병 보장, 수수비 등이 중요하고요. 또 가입 후에 진단비 받고 수수비를 할 때 보장을 받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계속 내려가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DB, 시그니처 수수비예요. 그래서 질병 수수비와 1호종 수수비가 매일 지급이 되고요. 타사 같은 경우는 종 수수비는 지급이 되지만 질병 수수비는 365일에 한 번밖에 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 자, 퀴즈 타임. 새학기마자 보험 퀴즈를 내볼게요. 자, 1번 DB 손해보험, 질병 1호종의 특징으로 얼마든지 모르고 오시오. 동의 질병, 재수술을 받을 때마다 보장. 맞죠? 영감, 여기 보시면 치액 수수비 보장되고요. 영감 이런 부분에 제왕적이 보장되고요. 요실금, 체외 충격, 파쇄술 다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타사 같은 경우는 종 수수비만 보장이 되지만 오로지 질병 수수비에서 보장이 되는 회사는 DB 손해보험밖에 없다. 데이터베이스 아니에요. DB 손해보험이에요. 자, 인기 상품은 일단은 30만 건의 재수술들도 역시 DB 손해보험은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타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면책이에요. 근데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치액이들, 요실금이들, 제왕적이들, 충격, 파쇄술들을 모두 다 보장이 된다. 동의 질병 같은 부위도 매일 지급이 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모두 동의 질병으로는 365일 한 번밖에 보장이 안 된다. 자, 질병 수수비는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치액, 재왕적이들, 요실금이 안 되고 재수술들도 안 된다고? 뛰어! 자, 또 하나예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뭐 설명도 안 하셔도 이게 뭐 금속보험이 좀 있으면 있잖아요. 그래서 DB 손해보험은 매회 지급이 된다. 자, 3월 때부터 금속보험이 이제 시행이 돼가지고 설계사분들이 많이 긴장을 해야 될 거예요. 불안전 판매나 여러 가지 과장 광고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제지를 받아서 벌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맞은 정보로 아무래도 이렇게 유튜브나 블로그 카페 쪽에서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제가 계속 깜빡하네요. 이거 누르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1종부터 5종 수수비 그리고 106대 수수비예요. 어깨 수수비 보장이 따져보기 1종부터 5종이고요. 아니면 1종부터 7종. 이거는 어딘지 아시죠? M사고요. DB 손해보. M사에서 지금 DB 손해보 엄청 까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흡입천자가 되고 수술 코드로 지급이 되는데 DB는 뭐 질병 코드가 되지만 근데 흡입천자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두 개 다 배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DB 손해보 같은 경우는 진단병이나 수술 방법에 따라 다 지급이 되는데 M사 같은 경우는 수술 코드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고요. 질병 수수비 인정하는 모든 수술이 되지만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ADRG 중 약관에서 정한 코드만 됩니다. 자, 비급여 수술도 다 모두 보장이 되지만 M사는 급연만 된다. 연간 1회밖에 안 되지만 DB는 다 된다. 그리고 보험료는 3만원대 되는데 4만원에서 보험료는 비싸다. 자, 보험료는 40세 기준으로는 일단은 만원 정도 되고 보험료가 2배인 2분의 1 DB 손해보이 저렴하다. 그래서 1종부터 5종 그리고 6종부터 7종 1종부터 7종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틀립니다. 그래서 1종부터 5종 따로 있는 DB 손해보가 그리고 6종, 7종 플러스 된 1종부터 7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깨 수술 따져보기 DB 손해보험에서 공부 많이 했네요. 그래서 갑상수산보면 당뇨 합병증이나 이런 거 2천만원 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되고요. 고혈압 합병증으로 인해서도 2천만원 보장이 되지만 타사는 몇백 안 된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보험도 DB 손해보험이 워낙 지금 잘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엔드의 수수비와 그 다음에 히든탄보예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수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DB106대의 수수비는요. 21대 수수비이고 있고 보장, I60서부터 6구까지 신장, 내열관 19개 대치로 해서 보장을 주는 반면에 H4, 현대상이죠. 좀 전에는 DB와 메르치에서 수수비 코드에서 보장을 비교를 했는데 작정하고 이번에 DB손해보험이 토시실을 맞는 것 같네요. 현대상 하면 신, 내열관이 보장이 좀 탄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보험료 자체가 일단 DB손해보험이 좀 더 저렴하고요. 추가 보장은 신장대한 똑같은데 19개 내에서 더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DB손해보험이. 그래서 아무래도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데는 현대상에 더 저렴하지만 그런데 지금 DB손해보험이 보험료를 소폭 낮추면서 2대 질병 또한 아무래도 현대상에 보다 DB손해보험이 보험료도 저렴하고 19개가 따로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심장, 내열관 플러스 기본적으로요. 그걸 보시면 I603, 69는 다 똑같고요. 자, 지염자 강력추천이에요. 그래서 히든수습이 싹 네 가지가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나 아니면 다빈도 아니면은 여기 보면은 내추혈용도 그리고 영감 여러가지 관상동맹, 성형술 이런게 다 DB손해보험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참조운전자보험이에요. 가해자가 됐어도 피해자가 됐어도 모두 다 보장이 되고요.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가부치나 피부치가 통크게 보장이 되고 전치, 주수나 상관없이 부상 등은 상관없이 모두 보장이 되는데 타사같은 경우는 6주 미만에는 안되고 여러가지가 약관에 꼬여 있어요. 그리고 교사처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6주 미만시에 가해자가 되었을 때 아무래도 3주 미만시에 150만원 4주부터 6주까지 6주에 500만원 보장이 되지고 나머지 6주부터는 쭉쭉쭉 올라간다. 타사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보장이 잘 안되어 있다. 참조 운전자 보험도 역시 타사일 대비 아무래도 보장 내용이 좀 많이 한도가 높아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DB손해보험 어린이보험 어린이보험 수수비 아니면 이대질병 그리고 자공차 보험 아니 운전자 보험까지 보험료를 최대한 줄이면서 아무래도 보험료도 줄이고 보장한도 높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3월달에도 DB손해보험이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KB손해보험이에요. KB손해보험이 2월달에 15% 할인이 되면서 모든 보험사 일단은 손해보험 중에 가장 저렴한 데가 흥구화재랑 롯데손해보험이잖아요. 그런데 KB손해보험이 모든 걸 평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KB손해보험의 장점은 보험료가 저렴한 거 15% 10% 무해지 황금평이 15% 할인된 부분도 있지만 암 진단시죠. 대장전망내암 진단시 유사함이 아닌 일반암에서 통크의 보장이 되면서 납입 면제가 되는 부분 타사 같은 경우는 대장전망내암시에 아무래도 유사함에서 포함이 되지만 KB손해보험은 일반암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해요. 모든 고용암 급여 부분이 적용이 되고요. 오른쪽에 보면 피부치 교사처 이런 게 다 최강이 보장이 되고 6주 미만 시에도 교사처 사고시 보장이 된다. 무서류 간편 플랜도 보장이 좋고요. 새로워진 표정항암 플랜도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리고 KB손해보험이 3월달에도 15%가 재연장이 됐어요. 하지만 유사함이 100만원 이상일 때는 구성을 했을 때는 사망연계가 돼서 보험료가 사망보험금이 좀 더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본 보험료 사망보험금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보험료 또한 연동이 돼서 인상이 되겠죠. 그런데 얼마만큼 인상이 되는지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3월 초에 설계를 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KB손해보험 3월 상품 라인업이에요. 여기 보시면 닥터덕터 유병자 운전자 암 그리고 자녀 다 보장이 되는데요. 여기는 그냥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모든 고용암을 위한 표정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가 보장이 된다. 그래서 표정항암 방사선 치료도 추가로 가입을 해야 좋다. 자 사람들이 암보험 가입할 때는 아무래도 표정치료는 잘 안 넣으려고 해요. 갱신형이고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과연 이게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셔서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담보 보험료가 얼마 안 하고요. 그리고 화학치료도 아니고 표정치료죠. 암세포만 죽이고 편하게 정상활동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병원비가 많이 든다는 거죠. 1년에 한 1억 정도?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표정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자 비교 불가해요. KB 표정항암 아무래도 뭐 타사보다는 여러개가 보장이 된다. A사나 B사 C사에서는 표정항암 약물 치료비만 되고 나머지는 안되는데 KB는 다 된다. 자 그리고 모든 운전자의 장점이 KB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철지 전국입니다. 아니면 퍼스널 모빌리언스 최대 1억까지 보장이 되고 자부상 피부치 아무래도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부분 그리고 가벼치기나 화재 손해 이런게 다 같이 보장이 된다. 자 고지만 하는 간소화 플랜도 있어요. 자 종합형 3대 포인트는요. 일단은 고용암을 위한 표정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4가지 부분 보장이 좋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보험료 유병자도 가입이 된다. 자 연령별 낙기별 자유선택 플랜이에요. 그래서 무해지보험 10% 지금 2월달에도 엄청 나갔지만 3월달에도 엄청 불티나게 팔릴 예정이다. 근데 더 좋은 닥터플러스도 갱신형이긴 하지만 그게 나쁘지가 않다. 아무래도 갱신형이니까 비갱신형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겠죠. 네 이런 부분도 있다. 자 밑에 보시면 일단은 검사나 진단 치료 통원시도 모두 다 이제 보장이 된다. 이런 부분을 한번 눈으로 싹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혈압 고혈압 고지혈 고지마늄도 플랜 일단 이런 부분들 고지마늄도 다 가입이 되시고요. 표정환이나 표정항압 약물 5,500까지 그 뇌심질환 보장이 되고요. 앞뇌심 통원비도 11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근데 보험료가 거의 얼마 안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만원으로 책임지는 플랜이에요. 그래서 검사 진단 수술 치료 통원시에도 모두 다 보장이 좋아진다. 일단은 2월달 보다는 상품이 돼서 뭐 바뀌어지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편보험 3대 포인트는요. 일단 보험료는 KB 일단은 슬간편이죠. 슬기로운 간편이 아무래도 타사 대비 보험료가 많이 저렴하고요. 모든 고용암을 위한 표정항암 모두 다 보장이 타사보다 좋다. 자 계속 주는 두 줄기 수술비 판매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타사 같은 경우는 다 없어졌지만 아무래도 두 줄기 뭐 21대나 112대 다 중복해서 보장이 되고 한도도 매우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KB손해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2만원의 암치료비 8500플랜이에요. 그래서 표정항암 약물치료비도 추가해서 좋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항암 뭐 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 표정항암 모두 다 이 모든게 보장이 된다. 근데 보험료는 솔직히 큰 차이 없이 보험료 저렴하게 이 모든걸 가져갈 수 있다. 자 3대 질환 빵빵플랜이에요. 최신 수술기법 고가의 장비 진료비와 수수비 해마다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표정항암 방사선 있으면 좋습니다. 좀 전부터 표정항암만 얘기하는데 표정항암 시장에서 아직 큰 뭐 재미료 재미가 없거든요. KB가 이번달 왜 이렇게 표정항암만 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암튼 보험료가 저렴하고 일단 틈새시장이 없어서 그래요. 웬만하면 암 뇌질환 심장질환 수수비가 다 포화상태다 보니까 표정이 그나마 비기투고 KB손해보험이 손해보험 어깨 유일하게 먼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표정항암 이런 쪽이 보장이 좋다 그런 부분 쪽으로 어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간편이랑 표정항암 또 나오네요. 세트 판매 이거는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전자 보험이에요. 자부사항 시사 등급 최대 360만원까지 좀 전에 DB손해보험이 550만원이었나 거기보다는 좀 더 안좋아졌고요. 아무래도 DB손해보험과 KB 쪽으로 많이 판매가 되게 되는데 DB손해보험이 보장 한도에서 좀 더 유리하다. 어깨 최고 수준의 보장 확대예요. 교통사고 처해점은 6주 미만시에 이렇게 보장이 된다. 퍼스널 모빌리티 PM 담보 그래서 일단은 PM 운전 중 이렇게 해서 여러개 보장이 되는데 이거는 큰 그렇게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어떤 뭐 킥보드나 그런거죠. 자전거 그런 부분들 자 운전자와 화재본도 하나로 가입은 예전부터 됐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암건사예요. 그래서 진남비 빼고도 9500만원 플랫 고혈압 당뇨 협시증 급성신경제 심장판방출 고지우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 플랜이고요. 여기서도 보면 암진당금이 다 되지만 표적치료가 다 보장이 된다. 큰 의미 없습니다. 자 만원으로 천지개별 업셀링이에요. 그래서 만원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이런것들 다 가입이 되신다. 근데 아무래도 갱신형이고 뭐 담보가 솔직히 큰 재미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1세에 2만원 표적방사선 플랜인데요. 누적 얻고 본인계약되고 연계 빼고 가입금액 2천만원 최저 보험료 만원 그래서 61세에 솔직히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보험료도 저렴해졌고요. 암진당금 항암치료 표적 특정 그 다음에 갑상선 이런것들 다 넣는게 모아서 보험료가 2만원대밖에 안나오고 남성은 4만원대 3만9천원대 나온다. 자 희망플러스 자녀보험이죠. 아무래도 새학기때 많이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요. 암진당금 천만원 유삼 천만원 이 모든걸 넣어봤자 보험료가 그렇게 크게 비싸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어린이보험 하면 어른이보험 하면 KB랑 DB쪽으로 많이 판매를 해드리거든요. KB손해보험은 수수비가 주주비가 나오긴 했지만 DB손해보험보다 좀 약간 보장내용이 좀 이만큼 안좋은 부분들 그래서 KB손해보험 하나만 하셔도 되는데 진당금이나 대장연망내암 일반암에 포함이 되는건 KB손해보험 쪽으로 그리고 DB손해보험 쪽은 수수비 쪽만 넣으시면 좋으실 것 같다. 지키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사람들이 몰려온다. 내 고객을 지켜라. 4세대 실손이 아무래도 지금 7월달에 오니까 6월달까지는 3세대를 얼른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실손보험 갱신 추이에 요즘에 실손보험 갱신이 너무 많이 돼서 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변동이 크게 올라갈 것 같다. 주택화재는 뭐 그렇게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멜치화재예요. 멜치화재가 재작년 작년에 1위를 계속 도포자고 하다가 올해 멜치가 현대나 DB쪽에 많이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료가 일단 비싸요. 보험료가 저렴해야 되는데 비싼 부분이 있고요. 그런 인식이 좀 많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멜치가 좀 보험료가 비싸고 그리고 1종부터 7종 수수비가 나왔지만 시장 반응이 썩 그렇게 큰 재미가 없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 많이 올려들었는데 멜치꺼 1종부터 7종 수수비 무니까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 키워드는요. 여기 보시면 올 종료 업계 최대 경증 진단비가 천만원 구성이 되고요. 경증일 때 천만원은 매우 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50세까지는 경증 천만원 중증 2천만원 가입시 2만원대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 마감이 임박됐어요. 보조치료비가 100만 보장 그래서 이목구비 치아 보장이 100만원이 마지막 왜냐면 손해로 워낙 높다 보니까 근데 매치화재 소식 가입 안 해도 타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가입 안 하셔도 돼요. 자 마감 임박이에요. 업계 유일하게 예외질환 1개월 인수가 아무래도 딴 데는 3개월 지나야 되는데 메르치는 한 달만 지나도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제가 인정할게요.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네 자 업계 최대의 질병수습이에요. 100만원 오직 메르치에서만 그래서 더조이나 알파 그 다음에 알뜨라 이게 다 60세까지 보장이 되고요. 내마 어린이보험도 역시 1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자 3월 5일까지 종료해요. 그래서 마지막 앵콜인데 경증 치매가 천만 50대 전까지는 경증 진단 받으니 무조건 천만원 나오니까 많은 부분들 메르치 매니저 가지고 보호망을 찾아주세요. 자 EQ 초간편이에요. 그래서 경증 치매 같은 경우 일단은 천만원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중증도죠. 시대하척도 2점일 때는 2천만원 보장이 되고 중증 치매 최대 9천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자 초간편 EQ 보호인데요. 1년 이내에 치매나 아니면 경도이상의 인지장애 이것만 고지하고요. 5년 이내에는 치매 관련 질병만 없으면 다 프리패스 가입이 된다. 자 5일까지니까 마감이 임박했어요. 경증 치매 천만원까지 2월 달도 한시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는데 3월 달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임플란트 100만 보장 마지막기에요. 그래서 시소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거 아무래도 가입금액이 가입금액이 50% 축소될 예정이에요. 임플란트가요. 아무래도 임플란트가 100만원에서 50만원 축소되면 원래 보험료도 비쌌고 보험청구실 때 무조건 조사하나가기 때문에 저는 매일치화제 가입하지 말라고 저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보험금 받기요. 자 레지 인내 다 10만원 되고요. 크라운 20만원 되고 치아 촬영비 만원 되고 치아 신경치료비 3만원 되고요. 재식리 임플란트 200만원 되고 영국치 상시에 3만원 된다. 최대 1년 내에 충치치료가 있어도 가입이 되고요. 부담보 할증 없이 다 가입이 된다. 하지만 보험금 받기는 어렵다. 솔직하게요. 자 업계 유일하게 마감이 임박했어요. 지금이 기회에요. 더 간편한 건강보험과 3,4,5 5간편 건강보험 예외질환 한달만 지나면 인수가 종료가 되는데요. 3월달 한시적으로 되고 4월달부터는 예정이율이 인하되서 보험료가 인상이 되니까 많은 분들은 연락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간편한 건강보험이에요. 3개월 기다리지 마세요. 한달만 지나도 인수가 다 되고요. 마감이 임박됐어요. 타사같은 경우는 3개월 지나야 되지만 매체는 한달만 지나도 된다. 여기 보면은 대장용종부터 쭉쭉 있죠. 이런 부분들 다 병력이 있어도요. 고지만으로 가입이 된다. 담보 제한 없이 모두 인수되고요. 타사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어디겠어요. 현대 여기에는 녹색이 DB 여기는 KB겠죠. 이 모든게 안좋지만 우리는 다 보장이 좋다. 자 무조건이에요. 무영계 3위원 수수비 일단은 질병수수비 20만원 그리고 백내장 대장용종 손해이 높잖아요. 이런 부분들 60만원인데요. 이런거 종수수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게 아무래도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메리치에서만 죄송합니다. 메리치에서만 유병자도 연계조건도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메리치 수수비는요. 신장혈액 투석중이어도 부정매 신우신녀 쓰는 삽입수에도 모두 다 가입이 된다. 보장이 좋죠. 다대는 질병수수비에요. 80만원 피리낭종 위용종 손목터널 이런것도 다 보장이 된다. 메리치는 80만원이지만 DB는 30만원 KB는 30만원 현대예상은 30만원밖에 보장이 안된다. 자 어린이 안보험 1억 2천 솔직히 암은 어린이집에 잘 안걸리지 않아요. 물론 가입은 미리 해주면 좋겠지만 1억 2천만원 너무 비싸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사암진단비야 많이 넣으면 좋을 것 같구요. 이런 부분도 보험료가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더 좋은 어린이보험이에요. 그래서 암진단금 1억 8천만원 유사암 이런거 다 가입이 된다. 보험료 이거 해봤자 만원 2만원치 안되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가입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서른 넘기기 전에 어린이 첫보험 2130이에요. 21세부터 30세까지 어린이보험도 22대질환도 3척까지 보장이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302이 플랜에서 DB소대보험을 쫓아간 것 같아요. 근데 보험료가 비싸요. 21세부터 30세까지 아무래도 내열가 허혈성이 3천만원인데 타산은 천만원밖에 안된다. 이거 좋아요. 큰 장점이 있죠. 농협소대보험도 30세까지는 3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이대질환 진단비도 허혈성이나 내열간도 3천만원 납입 면제까지 되기 때문에 이 모든걸 모아 모아서 보험료가 3만원부터 4만원대밖에 안된다. 그래서 가입을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진단암 수습인데요. 위이나 대장 자궁경부 유방 간암 쪽을 많이 수술하거든요. 이럴 때 진단받고 나서 암 수습이 있으면 더 좋다는 거죠. 암 수습이 천만원이면 진단금이 똑같아요. 암에 걸리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리츠화제가 타세대비 매우 저렴하고 좋다. 건강할 때 준비하는 1억대 암치료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가성비대비 매우 좋다. 이렇게 생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은건 언제나 좋다. 멜치의 만만플랜이에요. 질병수습이 80만원 받고 절연령 묻고 따지시고 말고 그냥 더블로 가. 하지정맨중 80만원 피지낭종 위용종 자궁근종 그리고 내항성 송팔도 티눈 제거도 이런게 다 보장이 된게 보험료가 비싸지 않다는거에요. 타사에서 보장이 안되는 부분도 멜치화제선 보장이 된다. 자 수술을 했다며 다비도질환 130만원인데요. 무지야반증 위용종 자궁내맞증 편도혁 회전기파염 충수염 이 부분은 나이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몸이 좀 노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큰 효자의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일체 질병수비 100만원과 종수비 30만원 되면 130만원이구요. 타사는 게임도 안되게 매우 보험료가 보장한도가 작다. 그렇다고 보험료가 그렇게 좀 싸지도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조건 무전계 프리미엄 수술비가 질병수술비 100만원 1조부터 7조 600만원 암수술비 천만원 82대 천만원 넣었어요. 이렇게 넣다 보면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자 암이 비싼 건 다 옛말이에요. 암만 봐도 암보험이 암보험료도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매추아제가 타사의 비용이 저렴하다. 이거는 제가 따로 부연설명 안해도 이것만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업계 유일한게 교사처죠. 6주 미만 시부터 700만원 보장이 되는데요. 중과실로 인해서 6주 미만 시에 매치는 이렇게 보장이 된다. DB손해보험도 저렴하게 가입이 됐지만 아무래도 DB손해보험도 이번달 바뀌었잖아요. 근데 매치가 계속 좋다고 하네요. 자 하루만 입원해도 중환자실 입원당이 50만원 질병 상의에 상관없이 응급실은 7만원이에요. 중환자실 응급실 내원비 같이 가입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료 대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자 봄철 누수 피해보상 누수로 입은 가전 가재 건물 피해 얼마까지 보상이 되나요? 자 우리집 피해 누수는 500만원 아이집은 가족일 일상생활 1억 한도대 비례보상이 보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부담 없고 건축연수 필요 없는 매치 타사같은 경우는 있는데 매치는 없네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매치도 납입면제가 많이 좋아졌고요. 16가지 근데 여기서 가장 큰 거는 암 내열가 허였어. 이 진단시에 납입면제가 된게 정말 좋다는 거죠. 나머지도 있으면 좋지만 보장받기 힘드니까 그리고 제가 점쟁이는 아니어서 얼마나 보장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통계치에 의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매치는 뭐 전자청약이 되니까 일단 매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DB손해보험이에요. 일단 DB손해보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쇼 처음부터 하고 네 아 DB가 지금 현대네요. 죄송합니다. 현대해상이고요. 현대해상 3월에 어떻게 바뀌는지 저 보험함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병령사항 일단은 2021년 2월까지 무해지보험 50%만 있는데요. 3월달부터 10%가 다시 신설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KB손해보험이 10%가 나오면서 또 거기서 15%까지 하니까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졌고요. 또 하나는 생보 약관을 드디어 현대상도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현대상 하면 아무래도 지금 생명보 약관 쓰는 데가 DB, 메리츠, MG만 됐었는데 지금 현대상까지 약관이 변경돼서 아무래도 임시출산 관련해서 제왕절기, 요지금, 치해 이런 부분들이 종수수비에 탑재가 됐다. 또 하나는 사망통합이 인정돼있어요. 그래서 우량 패키지 조건도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간소화됐고요. 2대 질병도 60세까지 천만원인데 이거는 똑같이 천만원은 맞다. 연장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3월 변경 조건이에요. 일단은 어린이보험이에요. 어린이보험은 유사암 2천시 암진당은 3천만원 넣어야지만 1대 비율로 되고요. 그 다음에 간편 333플래는 무해지, 연만기 이런 것도 부분이 되고요. 기존의 유간편, 기존 담보에서 신남보가, 통풍이랑 대상포지, 간병일단, 그리고 외상성 내추럴 이런 것도 좀 삼성화제만 됐었는데 이게 좀 추가가 됐고요. 유사암이 2천만원인데 고스란히 2천만원 연장이 됐고 그리고 6주 미만시에도 신설이 됐지만 6주 미만시에 500만원 피부치 미정이에요. 그 다음에 온가죽플래는 상해수수비비 50만원 그리고 골절 여기 보시면은 뭐 그 20만원 그 다음에 깁스 치료비 10만원인데요. 이 부분 또한 지금 현대상은 상해수수비비 100만원 골절 30만원 깁스 20만원 더 얹은 3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 자, 퍼펙트는 성인종합보험이에요. 일단 여기 보시면 무해지 보험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암 천만원 했을 때 딱 딱 나와요. 암 진단구 천만원 했을 때 기존에는 보험료는 좀 비쌌죠. 1만 2천원이었는데 지금은 1만 1천원 일단 1천원 정도가 저렴해졌고요. 타사에 대비해서 매우 저렴하다. 근데 아무래도 KB가 좀 10% 이렇게 해서 저렴하긴 하지만 15%가 또 저렴하니까 KB가 가장 저렴하다. 자, 유사암진단군도 아무래도 이게 4천원으로 가장 저렴하지만 여기 보시면 KB KB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하게 타사는 볼 건 없어요. 왜냐면 워낙 지금 KB가 저렴하다 보니까 10%가 10% 했을 때도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네, 그리고 보험료가 4만 2천원 근데 아무래도 4만 1천원 근데 이게 15% 할인 있는 거 안 들어갔을 거예요. 할인 정 근데 2억까지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망연계 꿀팁이에요. 그래서 사망 일단은 여기 2억까지 인정이 되는데요. 상해사망이나 그 다음에 정기나 그 다음에 법률 비용 말기, 강경화 신부정 상해 패키지 이렇게 들어간 게 40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이 정도 나온다. 상급도 아무래도 1급보다는 딱따부리겠죠. 보험료 차이가 좀 있다. 자, 생부약관이에요. 1.5종 그래서 일단 이게 보면 임시, 출산 관련해서 출산, 제왕절개 포함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딱 생겼고요. 또 요실금, 치액이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삭제화됐다는 건 뭐냐면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회, 제왕절개 요실금 그리고 치액이나 치질이 다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이 내용이 없다 보니까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회, 종수수비 모두 보장이 된 게 딥이랑 그 다음에 현대상이랑 거의 다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대상 일단은 뭐 다 보장이 되고요. 똑같이 그리고 뭐 비사 아시죠? DB손해보험 똑같이 보장이 됩니다. 상해수수비도 매회, 사고당 동의 질병 이건 다 똑같고요. 나머지도 선택 가능하다. 근데 상해수수비비가 매회 되고 여기는 사고당이 되면 DB손해보험보다 아무래도 현대해상이 좀 더 장점이 있겠네요. 뭐 노란색, K사나 아니면은 뭐 딴데 여기 파란색, 삼성보다는 오히려 낫다. 자, 업계에 유일하게 부정맥이란 심무정증도 보장이 되는데요. 허혈성이나 부정맥, 심무정증 다 현대해상에서 보장을 해주고요. 나머지 타사들은 보장이 안 된다. 허혈성 심장질환만 되고 부정맥, 심무정증은 안 된다. 자, 그리고 코드도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된다. 그래서 현대해상은 심내열관 수술 가입 즉시 100% 보장이 되는데 타사는 50%밖에 안 된다. 네. 자, 부정맥, 심무정증 진단비 없애링이에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있다고요? 이것만 있으면 안 되죠. 나머지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 심장 환자의 30%가 심무정이나 부정맥이 있다. 그래서 반죽자리만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상으로 무조건 준비를 하셔라. 자, 이대질환 업셀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뇌졸증이나 뇌출혈, 뇌혈관만 되는데 부정맥이나 협신증 그 다음에 인공소생 이런 거 심장정지 다 모두 다 하셔야 된다. 볼펜이 아니고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계속 낙서가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간편한 3,3,3 보험이에요. 이건 누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2월 16일에 얻게 되어야 되는데요. 수술 2번 일당이나 깁스 치료비나 골절 그 다음에 일배체 추간판 혈증종의 치료비 이게 다 업그레이드가 됐다. 자, 갱신형보다 저렴한 무예지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무예지 보험 10% 황금평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큰 장점이 있다. 자, 담보도 추가가 됐죠. 간병기 일당이나 아니면 오대 특정, 외상서, 내추럴 이 부분은 삼성화재만 됐는데 3월 8일 날 출시가 할 때 일정이다. 삼성화재도 있지만 현대상도 있기 때문에 삼성이 긴장을 하셔라. 자, 경이로운 유병자 보험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이로운 인수 현대는 3년만 지나면 웬만하면 다 오케이고요. 타사는 5년 경이로운 보장 123대 심례수수비 가입 즉시 일당 100% 모든 게 보장이 된다. 경이로운 가격 아무래도 현대상이 타사 대비 매우 저렴하다. 자, 유병자는 대세는 역시 현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는 3년만 보험 타사는 5년 보험되어 3년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병자 3년 5년 유병자도 현대상이 확대가 됐다. 자, 112대 9천만원 심례수수비 입원일당 중환자 그 특정 가염병 입원일당 이런 게 모두가 10만원 보장이 되고 멘사나 D사나 K사는 아무래도 타사 대비 현대상 대비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장 내용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경쟁사 보면은 보험료 수준이요. 여성 봤을 때 암진당금 1000만 할 때 타사 대비 매우 비교가 난다. 아무래도 K사도 유병자 보험도 저렴하지만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하긴 하네요. KB가 보면은 KB가 비싼 것도 있고 현대가 비싼 것도 있어요. 대체로는 보험료가 현대상이 유병자 보험이 매우 저렴하다. 타사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은 현대상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현대상 유병자 M사와 비교해도요. M사 많이 보험료 비싸잖아요. 그래서 2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40세 기준으로 도알파와 같이 유병자 보험 비교해도 많은 분들이 한 2천원 얼마 차이가 난다. 그래서 현대상으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어린이 보험도 일단은 10% 환급형이 있기 때문에 매우 저렴해요. 일단은 19,000원 정말 저렴하죠. 자, 무해지 환급형 K사도 가장 저렴하지만 K... 근데 15% 황급이 안 됐기 때문에 15% 할인이 안 됐기 때문에 KB가 좀 더 비싸게 보는데 황급이 된... 할인이 된 걸 비교해 드리며 K사가 좀 더 저렴할 거예요. 자, 30세도 일단 무해지 10%형 매우 저렴하다. 네, 2만원대 초반 K사도 저렴하고요. 둘 다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K사나 현대상이나 각각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독감 보장이 현대라서 좋아요. 독감 보장이 삼성화재에서 최초로 나왔는데 뭐 이런 부분인데 독감 솔직히 요즘에 할 차를 많이 안 하는데 네, 그래서 어린이보험 없애릴링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독감 치료비가 보장이 된다. 보험용하는데 얼마 안 한다. 네. 자, 운전자 보험이에요. 운전자 보험도 자부상 넣고 이렇게 되면 매우 저렴하게 된다. 타사약 완전히 깔려고 아직 그냥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던 건 나와있죠. 자, 2월에도 운전자는 현대가 가장 저렴했습니다. 담보가 여러 개 신설됐지만 이런 게 큰 장점이 있다. 자, 행복 가득한 뭐 생활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건물화재나 상해보험 같은 거 이제 만원 상해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무화증이나 부담보험 없습니다. 상해쪽만 보장이 되니까 솔직히 고지사항 없어도 돼요. 단돈 만원 병력이 있어도 무화증으로 무담보로 되고 구입사까지 가입이 되고 상해와 가족 일별 제기 보장이 된다. 자, 8090만원에 만원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해쪽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현대상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화재입니다. 3월 3월에 삼성화재가 어떻게 바뀌는지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자, 3351 신산법 출신데요. 이게 뭔 소리인지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330이에요. 3월에는 삼성 뭐야? 삼성 삼 성화재로 영업하세요. 네, 참 많이 갖다 붙였네요. 삼삼하다. 형용사죠. 사물이나 사람의 생김새와 댐댐이가 마음에 끌리는 매력이다. 삼삼하다. 삼성화재가 삼삼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당신의 보험 간편이에요. 간편 다 아실거에요. 그리고 공통 일단은 혈중종의 치료비 확대가 됐구요. 65세까지 공통 60세까지 일단 주요담보가 가입금액이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60세까지 경증치매 시에 천만원 보장이 되고 자녀도 유사암 진단비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20세까지는 삼천 21세부터 30세까지는 이천만원 질병소득비는 백만원 확대가 됐구요. 자, 운전자 보험도 자부산 삼십만원 초과시 이날로 됐구요. 심플하게 더신분플랜이 자부성 14등급 50만원 확대가 됐습니다. 자, 마이옐스 상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보면 머리가 아프죠. 넘어갈게요. 저도 머리 아프네요. 자, 삼성아재 간편 로그인 이것도 뭐 넘어갈게요. 자, 유병자 가입이에요. 경증이나 중증까지 맞춤 가입이 가능하고 경증, 유병고익 또 신상품이 3,4,5가 나왔고 잘 아실거에요. 3년 이내에 뭐 그 다음에 3년 이내 입원수술 그 다음에 3개월 이내 5년 이내만 아니면 가입이 되구요. 또 3,2,5는 뭐 잘 아시잖아요. 3개월 이내에 2년 이내 5년 이내 3,5는 3개월 그 5년만 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없다. 물론 보험료 차이는 이것 다 다 틀리지만요. 그리고 간편한 가입 프로세스 일단 3개월 이내만 보면 되고 3년 5년 일단 3,4,5가 처음에 뭐 DB랑 그 다음에 KB손해보험 그 다음에 현대해상 뭐 이렇게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웬만한 보험사가 다 나와있다. 자 뭐 3,4,5 3,4,5 중간편 보면은 일단 3,2,5에서는 3개월 2년인데 2년이 없고 3년 이내 다른 점은 입원 또는 수술이력을 3년까지만 봐요. 예 그리고 5년 암은 똑같구요. 그래서 2년 3,2,5는 일단 2년만 보기 때문에 3,2,3,5에서 3년은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다. 3,2,5보다는 네 그래서 이거는 다 아니까 넘어갈게요. 계속 되풀이 되네요.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3,3,5 중간 3,2,5 보험료가 표준형은 저렴하고 3,2,5가 보험료가 세고 중간에 3,3,5가 좀 더 저렴하다. 중간에 가입금액은 표준형과 가깝게 맞겠죠? 네 삼성화재 이렇게 되고 유병자보험료가 유산 2,000까지 60세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활성진단비가 천만원까지 되고 질병수수비가 80만원까지 된다. 근데 60세까지 65세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뇌혈관활성진단비가 65세까지 천만원해주면 좋은데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수수비와 그 다음에 유산진단비는 그대로 가져간다. 네 그리고 뭐 3,4,5 똑같고 뭐 3,4,5 유병자 이것도 다 똑같으니까 뭐 큰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뭐 활증되는 부분들 네 입원 없이 약만 타신 분은 고객님 뭐 예 그리고 2년 이내에 디스크 수술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렇게까지 내용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3번은 4년 전 뇌혈중을 혈중중의 치료받고 이제 근력 약화로 통화재활치료 중인 고객님 이렇게 해서 3,3,5로 가입이 되셨다. 이미 3년이 경과 됐으니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 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는 뭐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5년 5년 내에 뇌심 질환으로 업계에서 3,3,5 중간편 가입이 불가했던 분 3,3,5로 이걸 하면 가입이 되십니다. 네 그리고 중요하다는 19년 3월에 이전에 유병자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 아무래도 2019년 3월 때까지는 뇌출혈, 뇌졸증, 급성신경세 여기서 뇌혈관이나 허위성 진단비가 아무래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유병자보험도 2대 진단비는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아제는 큰 변화는 없어요. 그냥 3,3,5나 3,3 뭐 이런거에 지금 3월 달부터 출시가 되면서 아무래도 계속 지금 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험료도 저렴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 말고는 뭐 나머지는 솔직히 큰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어깨 최대 가입한도 3,5 유병자보험이죠. 2년내에 입원수술이 및 경증산변 프리패스플랜도 불가했던 고객분들도 3,5 더간편 유병자보험 추천해주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년내에 암 진단받은 고객은 가입가능한 건강보험이 없는 건가요? 심사를 통해 건강체 상품이 가능합니다. 갑상선, 대장연망, 유방, 자궁, 전립선, 노서류, 노진사, 온리, 고지만으로 가입이 되신다. 삼성화재가 괜찮네요. 자, 인수 조건이에요. 갑상선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1기 뭐 이런 것만 있으면은 1년만 초과면은 가입이 되고요. 대장 상피내암이나 대장연망냐도 1년만 초과되면 이 부분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자, 유방 상피내암도 자궁경부 상피내암도 거의 다 상피내암이네요. 전립선, 피부도 모든 게 고지만으로 가입이 된다. 일반화는 물론 안 되겠죠. 그 대신 뭐 상피내암 그리고 갑상선 이런 거는 1년만 지나면 고지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네, 삼성화재의 간편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유사함 2천만원 그 질병수습이 80만원 상해수습이 100만원 세만기도 간편한 3위원 유병장수 100세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60대 플랜도 가입이 가능하다. 자, 가입금액은 최고금액이요. 일단은 60세, 65세 근데 유사함이 이제 업계 누적은 3천만원까지 보는데요. 60세까지 2천만원 65세에서 70세까지 천만원 이거 매우 획기적이고 매우 좋은 거예요. 진짜예요. 뇌질환도 천만원까지 되고 65세까지나 70세까지 좀 이렇게 천만원까지 풀어주면 좋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500만원까지 안 되니까 매우 아쉽습니다. 자, 질병수습이 100만원까지 되는데 60세에서 65세 70세까지는 아무래도 80만원, 40만원까지 된다. 이런 부분도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상해수습이와 항암 방사선 치료비도 천만에서 500만원까지 낮췄다. 그래서 표정함도 그 다음에 혈정조형의 치료비도 5천만원, 5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계속 유지가 되지만 이런 부분도 업계 최고금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가입금액 최고 수준이에요. 60세 기준으로 유사함 2천만원, 3성만 되고요. 타사는 다 천만원이에요. 근데 보험료는 물론 비싸긴 하겠지만 그리고 연계조건이 있을까 일반한가 1대1 넣어야 되겠죠. 뇌혈관도 천만원 다 똑같고요. 허혈성, 심장질환도 똑같고요. 상해수습이, 질병수습이는 100만원 뭐 타사도 그렇지만 질병수습이는 80만원 타사는 다 30만원씩이에요. 혈정조형의 치료비도 500만원까지 되고요. 타사는 다 가입이 안된다. 자, 가입금액 최고 금액은요. 아무래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60세까지는 2천만원 나머지는 천만원 네. 자, 그 유병자보험을 가장 많이 가입하는 연령대는 일단은 보시면은 50세에서 60세, 70세가 가장 많다. 근데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유사함 2천만원 뇌혈관비도 천만원 그리고 질병수습이 80만원까지 보장이 된게 삼성화재가 뭐 보험금 지급 뭐 나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달에도 삼성화재는 좀 미뤄야 될 것 같네요. 네. 타악하죠. 네. 자, 연만기, 세만기 구분 없이 한도 모두 동일해요. 연계비가. 그래서 상해 주관자씨 10만원 만들면 프리패스다. 삼성화재가 비싸다? 아니, 비싸진 않아요. 비싸진 않는데 아무래도 담보가 좋아진 만큼 또 뭐 이것저것 넣게 되면 보험료가 비싸니까 이렇게 해서 삼성화재 타사 대비 저렴하다. 타사 같은 경우도 솔직히 비교하면 저렴... 보인들이 저렴하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 어떤 보장 내용으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서로 다 저렴한데 서로... 그러니까 이게 차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삼성화재 건강보험 업그레이드 했어요. 유산, 뇌혈관, 활성 2천만원까지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치매, 경증도 천만원까지 되고 수수비도 질병과 통화수수비 합산해서 100만원 115대 수수비도 5천만원까지 치료비, 혈정종의 치료비도 5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유산 2천만원, 뇌혈관, 활성 2천만원... 근데... 보험금은 정말 잘 줬으면 좋겠어요. 삼성화재도 솔직히 보험금을 안주는 회사로 유명한데 상품이 좋으면 뭐해. 좀 보험금을 깔끔하게 줘야지. 매일치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 일단은 한번 믿어보고 삼성화재 진단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만큼 가입한도가 늘었으니까 보험료 또한 비싸겠죠. 유산 진단고 2천만원까지 되고요. 내역관수수비 2천만원 지병수수비 1천만원까지 업계 최대 금액으로 보장이 된다. 네. 자 담보 보면은 제가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일단 뭐 유산 내역관 활성 60세까지 2천만원까지 되는 부분 장점이 있고요. 질병수수비 도 뭐 이 정도 보장이 되고 매우 큰 장점이죠. 암단낭금 뭐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된다.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 네. 자 치매 프리패스 플랜이에요. 당뇨, 뇌질환 심장질환 이제 안기시면 오라이 아 그러니까 당뇨, 뇌질환 심장질환 안기시면 오라이 이런거 같아요. 그래서 치매진단비 경증 그래서 시디아 1점 그리고 천만원까지 60세까지 보장이 된다. 이런 부분의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치매 프리패스 치매는 일단은 암이나 그 다음에 유사암이나 뭐 딴 쪽에는 솔직히 인간관계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하는데 문제없어요. 뇌질환이나 뭐 치매 쪽에 문제가 없으면요. 그래서 이런거 다 1점 천만원 내고 2점 1,200만원 3점 1억까지 보장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된다.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그 다음에 혈정종의 치료비도 500만원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타산은 200만원인데 D3화 500만원 그 다음에 삼성아제도 500만원이다. 뇌질환, 심장질환 회당 다 지급이 되고요. 이제 양성용량 보장도 보장이 된다. 디비도 양성용량 되는데 이건 왜 뺀는지 모르겠네요. 자 뇌질환, 심장질환 집중플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 아주 저렴하게 2만원부터 5만원, 6만원 되니까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다. 자 잔여보험도 아무래도 삼성아제 업그레이드 유삼 2천만원 뇌질환, 심장질환 3천만원 농협이랑 거의 비슷한데 농협이 10% 황금평이 나오면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하니까 농협 쪽으로 기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식사 등급 50만원 확대가 된 건 다 똑같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하다. 여기까지 삼성아제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뭐 우려 이렇게 보장이 된다. 내용인데요. 이런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 다음은 MG손해보험입니다. 일단 MG손해보험은 3월달에 어떻게 바뀐지 당신의 보험에 참견해드릴게요. 자 6개월에 MG 독점 판매에요. 난임진단비 난임치료비죠. 난임진단시 200만원 전액 지급이 되고요. 인공수정 150만원 시험관 시술 450만원 정액으로 보장됩니다. 자 1종부터 5종까지 이 보장이 무조건 마지막 너희들 마지막이 타산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자 4월에 보험료가 변경된다고요. 자 경험 위험료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이에요. 자 4월에 완벽한 생명보험 종수드비 수수비가 개정된다고요. 업계 유일하게 MG종수드비 약관 변경이 개정이 되고요. 4월에 암보적 기준이 바뀐다고요. 90일 이후에 100%에서 50%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자 업계 유일하게 생보영이에요. 종수드비 마지막 기회 하지만 3월에 현대해상이 첫 또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MG에서 안하면 현대해상이나 아니면 메르츠 아니면 딥에서 가입을 하면 되니까 굳이 마지막 기회라고 해도 절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굳이 하지 마세요. 자 보험 기간 전 질병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안된다. 365일 다 보장이 된 건 똑같고 현대도 되는데 너희들 좀 안받네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정확치 않아요. 자기들 잘났다고 하는데 맞지가 않아요. 요실금치에 H사도 이번에 되는데 안됐고요. 선체사 이거는 어 이거는 MG만 되는 건 장점이 있어요. 타사는 거의 다 안됩니다. 맞아요. 자 이 보장이 보험료 3월까지만 이진되면 넘사벽이죠. 일단은 MG소대보험 같은 경우는요. 뇌심 인수술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뇌혈관 수술이 튼튼하게 보장이 되고 협진증도 부정매 심무정 다 보장이 되고요. 슬관절 경관절 고관절까지 다 보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뇌질환 심장질환 인공관절 최대 500만원까지 되고요. 가입 즉시 100% 보장이 되는 게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수술할 때마다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고요. 뇌심 인수술 50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게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1종부터 5종까지 수술비가 천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이런 분들이 모아 모아 모아서 보험료가 얼마 하지 않는다. 자 무해지 50%형 MZ가 최고인 이유 암니당금 2천만원 유사함 이렇게 넣으면 타세 대비 가장 저렴하다. 하지만 50%형보다 요즘에 10%형 저렴하게 50%형 거의 다 가입 안합니다. 근데 50%형 봤을 때는 보험료가 저렴한 할 수 있을지언정 그래도 10% 보면은 MZ가 많이 딸리고 MZ가 이보장 보험료가 3월까지만 20% 그래서 장기 선납을 이용해서 보험료 할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보험료가 저렴하다. 자 알면 깜짝 놀랐네 애지중지 어린이보험이에요. 뇌혈관 허혈성 질병후장애 이렇게까지 다 들어가고요. 어깨 최고 누적한도가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는 2억까지 근데 2억까지 못 넣죠. 말만 놓게끔 하는 것은 큰 의미 없어요. 유사함 진단금은 7천만원까지 요건 장점이 있네요. 어깨 최초 갱신형 70% 80% 좀 저렴한 부분이 있고 어깨 최대 납입면제 암 유사함 양성내중량 뇌혈관 허혈성 중대암 뭐 구태고 그 다음에 상해 질병후장애 50% 이때 됩니다. 어깨 유일하게 무사고 할인도 플랜도 있고요. 그래서 이보장 3월까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두가 다 판매가 되지만 한도가 보험료가 MZ가 1등인 주요. 그래서 타산은 3천이지만 MZ는 5천까지 보장이 된다. 난임진단비 6개월 배달제 사용권이 있어서 타산은 똑같이 하고 싶어도 6개월 동안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6개월 이후에는 똑같이 만들겠죠. 거기다가 좀 더 첨가하겠죠. 난임진단비 시 200만원 하고요. 난임치료비 시 150만원 450만원 보장이 된다. 근데 보험료가 이 모든게 모아 모아서 보험료가 얼마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난임이나 아니면은 인공수저 인공시험관 애가 자연스럽게 들어서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하시면 몇백씩 나중에 챙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적의 안심설계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밑에 빨간 글씨 보면 전립성 다빈도 여성특정 부인가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게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내열관 화요일성 유삼도 2천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3월까지 쭉 한방에 갑니다. 삼성화제도 된다고 했죠. 근데 삼성 MZ가 2천만원까지 쭉 된다. 그래서 암진당금 유삼률가 활성 이 모든게 보장이 되구요. 3.25 뭐 이런것도 다 가입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도 또한 저렴하다. 네 이보장 이보장 보면 일반화 2천만원 계속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 네 전자선명도 그렇고 상품 라이너 뭐 나머지 비슷하니까 MZ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농협손해보험이에요. 농협손해보험 비기트플랜이 3월 연장이 됐어요. 상해우유장에 천만원 상해사만 백만원만 빅어게인 있죠. 그래서 유삼 뭐 2천만 20세에서 30세까지 2천만원 그리고 내열관 활성은 3천만원까지 아무래도 10% 황평이 없고 아까 MZ처럼 50%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 보험료는 비싸다. 하지만 나는 20세 이상 내열관이나 허혈성 유삼을 좀 더 높게 누적 없이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농협손해보험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자 고보장플랜이에요. 3월까지 연장이 됐고요. 간병인 지원당도 탑재가 됐다. 자 NH농협원을 선택하는 이유는요. 여러가지 했지만 업계 최고의 보장담보가 됐고요. 또 타사같은 경우는 2개월만 보험료가 안내면 보장이 못받지만 농협은 3개월까지 유효가 된다. 세번째는 2020년 상반기 부지급률 반대료가 얘기하면 지급률이 1등 0.72% 대단한 거예요. 자 네번째는 RBC 비율이죠. 212.12% 업계 최고의 지급 여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1년 3월달 농협 빅어게인 그래서 ORA 가성비도 정말 좋죠. 기본계약 천만원 상해 사망 백만원 빅히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추간판이나 유령자 상해 급수가 상급이었다 했지라도 당사 설계사까지 모두 다 빅히트 플랜 하나로 가입이 된다. 그래서 일반화 5천 여기 보시면 뭐 유사함 넣고 그 다음 내열가활성 3천씩 넣고 질병후장에 넣으면은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가입한도도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가 됐다. 글씨가 적어서 저는 상관없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보면은 좀 이렇게 너무 인사 쓰고 보실까봐 좀 크게 만들죠. 우리 농협 손해보험 본사님 질병후장에 3%부터 일단 1억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유사함 진단군도 3천만원 내열가활성 5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신다. 21세에서 30세까지는 3천 내열가활성 유사함은 2천 그리고 질병후장에 7천만원까지 요 나이대가 많이 문의가 주더라고 그래서 수수비보장은 DB나 지금 현대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디 아니면 농현대 이런 쪽으로 3월달에 가이드를 잡아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진 농협만 가성비쿠 플러스 어린이보험 탑재가 됐고요. 요 모든게 가입금액이 최대 300만원까지 하지만 나머지는 보장이 별로 안좋기 때문에 농협 손해보험은 수수비보장을 안한다. 자 암단구 5천만원까지 되고요. 질병후장에 5천만원 유사함 뭐 내열가 활성 2천만원까지 되고요. 질병상의 수수비가 최대 6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보험료가 어깨 최대 보험료가 뭐 얼마 안해요. 여기 보시면 뭐 남성은 5만8천원 여성은 3만원대인데요. 여성은 진짜 저렴한데 남성이 비싸요. 딴 데 어린이보험은 남성과 여성이랑 솔직히 큰 차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이 3만원 여자가 3만원대 남성은 5만원대 거의 그래서 농협소뇌보험이 여성은 괜찮은데 남성은 거의 그닥 비추천한다. 암도 만성질환입니다. 그래서 질병구장애와 암진당금 2대질병 71세를 같이 넣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3명 중 2명이 완치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 솔직히 아프면은 보험증권 먼저 보잖아요. 내가 가입금액이 얼마인가 암 걸렸으면 아 그때 나 암보험 가입 많이 할걸 수혜되시겠죠. 근데 버스가 휙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들여봤자 의미가 없듯이 아무래도 농협소뇌보험이나 가성비 저렴한거 한두군데 4월달에 보험료 인상이 되기 전에 3월달에 미리 준비하시자구요. 자 그래서 이 모든게 고지만으로도 할증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원래 계속 그정도 있었어요. 자 간병인 지원일달 신설이 되는데요. 간병인 지원일달 지금 메리치나 DB쪽으로 많이 가입을 하는데 농협증도 보험료가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비싸지 않는 편이죠. 나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금은 여러분도 좋구요. 3개월 이내에 입원수술 추가검사 1년 이내에 상해로 입원수술만 안 써도 두가지만 없으면 고혈압, 당뇨, 암기약, 유수도 올 프리패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험금 사기 뭐 이런거 있는데 이런거 볼 넘어가 될 것 같구요. 농협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다음은 농협했으니까 이제 롯데거 해보겠습니다. 농협은 파워포인트네요. 네. 자 롯데같은 경우는 어린이를 좀 많이 판매했어요. 근데 이번달에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 저한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경증 요즘에 롯데도 그렇고 메르츠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뭔 놈의 경증 이것 때문에 그 메르츠가 좀 히트쳐가지고 타사도 다 똑같이 하는거에요. 그래서 일단 경증집에 천만원까지 보장이 되구요. 최소 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골전진단비 이거는 큰 메리트는 없구요. 뭐 필수 연계조건 뭐 그전에 2억이었는데 솔직히 가입금액이 높죠. 네. 자 3월 라인업인데요. 이건 상품을 이렇게 보면은 머리 아프실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경증침해 1점 시대 1점이구요. 그러면은 천만원 나오고 중증도 2점이에요. 그래서 중증은 3점 그래서 1억 2천까지 보장이 된다. 치매와 장기요양자금을 한번에 주는 간병보험 그래서 경증침해 중증도 중증 이렇게 다 가입이 되시구요. 보험료 또한 얼마 하지를 않아요. 물론 50세에서 60세는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 그 전에는 매우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증침해는 천만원까지 보장이 되구요. 아무래도 장기요양은 이제 뭐 4천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납입 면제도 됩니다. 2대 질병은 2천만원까지 되고 100개까지 가사도움이 공짜되구요. 만원 최소 보험료 만원으로 이 모든게 모아 모아서 가입이 되신다. 자 치매로 집안일 못하거나 사고 또는 질병을 거동이 불편해지면 누가 집안일일까? 가사도움이 100개까지 된다는 거예요. 주방이든 욕실이든 바닥이든 먼지 제거든 쓰레기배추든 세탁이든 모두 다 가입이 되구요. 하루 4시간 100개 쿠폰이 있기 때문에 뭐 4시간 솔직히 적을 수는 있지만 4시간 진짜 빡세게 하면은 뭐 여기 다 청소부 열심히 하거든요. 경제침해 뭐 뭐 이렇게 여러가지가 뭐 인수가 거절질환 이것만 빼놓고 다 가입이 되신다. 자 이번주 아니여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구요. 운전자 보험이나 상해 뭐 보험이 여기서 골절 교통상해 골절 상해 소득이 상해 종소득이 모두 다 고지무 할증무 무서류 무담부로서 가입이 되신다. 그 나머지 롯데가 뭐 타사 대비 뭐 지금 뭐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렇게 운전자 근데 건강보험 쪽은 잘 안하네요. 건강보험 쪽은 나왔습니다. 그냥 연계가 완화됐어요. 그제는 솔직히 2억까지 해서 솔직히 많이 비쌌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상해 주관자 10만원만 있으면 된다. 아니면 상해 4만 5천만원 이거는 약간 KB쪽 좀 따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입이 되신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연방기 통합보험에 무해지보험은 2대 혈관이 2천까지 가입이 되신다. 60세까지 무해지보험이 원래 천연대 2천까지 그러면은 아무래도 롯데나 3월 13일까지 까지니까 3월 13일까지 지금 많이 판매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2대혈관 2천만원까지 되구요. 그 다음에 연방기 그래서 갱신형으로 되시고 유삼도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신다. 그래서 롯데도 아무래도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체크했다가 한번 유튜브에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금액을 일반암 3천만원 유삼 2천만원 내열광수 2천만원 질병의 장애가 같이 넣으면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되네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롯데나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산손해보험이에요. 제 영상 보시다가 중간에 주무시지 마세요. 꼭 보세요. 보셔야 보험석유산 분들은 영업 3월달에 대박나구요. 고객님들은 아니면 구독자님 시청자분들은 중간에 지루하시더라도 꼼꼼히 보셔야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을 지킬 수가 있답니다. 뭘로요? 보험료 저렴하게 하면서 좋은 보장 내용으로요. 자 일단 하나손해보험이에요. 표준체와 간편고지 모두 가입금액이 상향 조정됐구요. 60세까지 유삼 2천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물론 유삼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데는 좀 전에 본 대로 롯데나 아니면 삼성화재 몇 군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보험료가 저렴하냐 안 저렴하냐 그 내열관 활성도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꼼꼼히 비교해보신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표준형 있고 4대 유삼 진단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60세까지 2천까지 가입이 되구요. 또 2대 진단도 40세까지 2천5백 50세까지 2천 60세까지는 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유병자보험도 325 뭐 333 있는데요. 유삼이 60세까지 2천 간편함도 유삼도 모두 다 2천 2대 질병도 60세까지 천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활동 기지개를 저도 펴야되겠네요. 제가 약간 좀 오바이전 하죠. 자 4대 유삼 진단비가 최고 2천만원 2대 진단비가 최고 3천만원까지 드릴게요. 그리고 밝은 눈 건강보험 근데 이거는 좀 나오면서 배탈적 사용권이 많은데 시장 반응이 썩 그렇게 좋은건 모르겠어요. 제가 안팔아서 시장 반응이 모르겠다고요? 근데 뭐 제가 안좋으면 딴 사람도 안좋은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그다! 예 그래서 안검하수 백내장 소비가입해도 한쪽다 100만원이 나오는데 굳이? 네 그런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형은 60세까지 인수가 확대가 됐구요. 유삼 60세까지 2천만원 그리고 나머지 다 이렇게 내외가 활성도 50세까지는 2천5백 60세까지 2천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하나 보험료 확인이에요. 또 좀전에 제가 딥이나 K사나 뭐 딴 데 보험료 비교하면서 더 저렴한거 나와있는데 하나손해보험 역시 D사 M사 H사 모두 보험료 비교해도 더 저렴하다. 근데 이건 제가 어느 근건지 진짜 모르겠다. 어느 근걸로 다 자기들이 저렴하다고 하는데 자 보험료 오르기전에 3대질환 보장준비 필수 4월달부터 인상이 되겠죠? 자 어떤걸로 선택해야 될지 최고의 수두비보장은 꼭 수두비를 하게 된다면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딥이나 현대쪽으로 하시는거 좋을거 같구요. 아니면 K사 KB손해보험의 두주기 보험료 저렴하게 원하신다면 하나손해보험도 나쁘지 않아요. 하나손해보험 예전에 보험료 안주기로 유명했는데 지금 보험금 지금 잘 되구요. 상위수두비와 질병수두비 121대수두비 다 웬만큼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수수비보면요. 내열관 7500 내열관 진단비 위용종 170만원 다 대장류 60만원 이렇게 있구요. 치액 다 보장이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 당뇨편성 백내장 그냥 백내장 그냥 백내장 타산은 100만원인데 추농증 있구요. 무릎관절증 난소 난종 요실금 가위반도가 조금 낮긴 하네요. 타사에 비해서는요. 자 노스코어 종합치매보험 경증치매 500만원 타산은 1000만원입니다. 의미없어요. 1000만원 만들어주면 인기가 많을전죠. 500은 인기없습니다. 넘어갈게요. 합산 1억 2천 이거는 중대 CDR 2점 3점 받은거 중요치 않아요. 경증일때 1000만원 요게 중요하죠. 어깨 유일하게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자 60세까지 4대 유사암 최고 2000만원 참 편한 건강보험인데요. 3개월이내에 3년이내에 입원수술 아니면 프리패스 오케이 이거는 좀 나오면 괜찮네요. 4069 노스코어 이제 3대 질환도 8천만원 플레인이 되구요. 4050 노스코어 2대 질환도 플랜도 있습니다. 자 70세까지 일단은 80세 90세 부모님 가입이 가능하구요. 약보기용 시에도 오케이 325 3.3 아니어도 다 암기약률자도 3년만 지나면 가입이 가능하다. 자 밝은 눈 전연령 2만원 플랜이 되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은 안심보장 치료비에서 15세에서 45세까지 10만원 46세에서 60세까지 10만원 그 외에도 안심보장 80세 되는데 솔직히 안고마도 백내생수지 90만원 되긴 하는데 보험료가 좀 비싸서 수수비 특약 능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운전자 비싸게 가입하지 마세요. 하나 프리패스는 최저 15,000원 가입이 됩니다. 자 자부상 30만원 그 다음 밑에 보면 차대차 20만원 50만원 까지 보장이 되고요. 6주 미만 시에도 최고 1000만원 6주 미만 500만원 보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소대문 여기까지 마칠게요. 자 마지막으로 흥구화직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1시간 이상 하는데 ARG는 솔직히 상품이 치아보험 외에는 잠시만요. 여기 좀 없애고요. 자 흥구화재예요. 흥구화재는 보험료가 가장 저렴했죠. 근데 KB손해보험에 아무래도 3월달 2월달에 15% 하이 되면서 KB손해보험이 대형회사고 흥구화재보다 보험지그려 이미지 브랜드 거의 다 보험료까지 싸다 보니까 흥구화재가 좀 많이 영업이 안됐을 거예요. KB손해보험이 됐는데 3월달에 어떻게 바뀌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업계 유일하게 체감 환급금이에요. 흥구화재는 종합보험이요. 일단 흥구 승인적 타사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다. 타사 빅5는 솔직히 흥구화재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아무래도 흥구화재가 그나마 보험료가 저렴해야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천천천 횟수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횟수제한도 없고 흥구화재 종합보험이 있다는 거죠. 자 흥구화재에서는 가능한 아름다운 플랜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암진당금 천만원 유삼 천만원 내열감환성 천만원이 이 모든게 모아 모아서 보험료가 얼마 되지 않고 매우 저렴하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통원비는 흥구으로 통한다. 근데 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솔직히 큰 멜트가 있는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 더 플러스 5만원 5만가지 플랜이에요. 흥구화재 주축기는 무한지급 반복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복적으로 지급을 진짜 해주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왜냐면은 솔직히 그게 큰 멜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흥구화재 잔여보험이에요. 잔여보험 아무래도 어린이보험 많이 저렴하죠. 황금률도 높고 그 다음에 유삼도 내열감환성 2천만원씩 다 들어가고요. 암진당금도 저렴했어요. 근데 단지 브랜드 하나 때문에 네 어깨체관통원비 잔여보험에서도 예외 없이 체감 보장이죠. 독감 보장도 끝판왕이고요. 흥구화재 독감 보장도 좋은데 요즘엔 다른 데도 다 독감 보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잔여 4,5,6 4가지 상품 무해지다. 무해지 50% 10% 무해지 표준형 다 있고요. 다섯가지 다자녀 할인도 되고요. 그 다음에 6대 납입면제 된다. 이건 근데 예전이랑 똑같이 똑같기 때문에 흥구화재 솔직히 상품을 안 변화시켜요. 진짜 보수적인 회사예요. 저번달 저번달 거의 다 다른 회사도 그렇지만 이만큼에도 변동이 된 게 하도 없어. 타사 무활증암 병력 있어도 무활증암 안보험 보장 좋다. 그리고 건물하지도 않은데요. 흥구화재 밋밋해서 흥구화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10개 회사 ARG 손해보험만 빼고 10개 회사 비교해서 드렸는데요. 3월달에 빅뉴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4월달에 예정이유 인하로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되니까 3월달 중으로 가입을 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일단 4월달에 농협손해보험도 10% 무의지황평이 나온다. DB손해보험이 4월달부터는 수수비 보장이 많이 안 좋아진다. KB손해보험이 3월달 중으로 15%가 할인이 재연장이 됐지만 아무래도 사망보험금이 연기의 조건이 단다. 그런 부분이 사실 이슈고요. 현대상이 DB손해보험처럼 수수비 생명보험 약값 쓰고 매회 반복적으로 지급이 된다. 현대상 쪽으로 수수비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세인이죠. 롯데손해보험이 아무래도 60세까지는 60세까지는 유사암 내열과 허율성 2,000만원씩 갱신형이라고 해도 5060 플랜일 것 같아요. 50세 이후 분들은 추가적으로 가입을 할 때에는 롯데손해보험 갱신형으로 가입을 저렴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삼성화재가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 65세까지 유사암 내열과 허율성이 폭넓게 폭높게 보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3355 플랜 현대상도 그렇고 많은 분들 롯데도 그렇고 아무래도 유지병자 쪽으로 좀 많이 가입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3월달에도 제가 혼합설계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가성비 저렴하면서 보장 좋게 제가 설계를 해드릴 테니까 제 유튜브 꼭 구독, 좋아요, 알람 꼭꼭 설정하셔야 제가 하루에 한두개 정도 영상 올리면 띵동 올려서 제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꼭꼭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1시간 반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가입보단 사고관리에 보상관리에 신경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